아마존 웹서비스는 기본적으로 방화벽이라는 것을 제공을 합니다. 이 서비스는 인가되지 않은, 의도되지 않은 사용자가 악의적인 목적을 여러분의 시스템에 접속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일종의 보안장치입니다. 방화벽이라고 하는 건데요. 여기 보시면 이걸 선택을 클릭해보세요. 그럼 밑에 보면 여기 Security Group이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이 Quick Launch 다시 1이라고 여러분의 인스턴스가 이 시큐리티 그룹에 속해 있다는 뜻입니다. Quick Launch 다시 1이라는 시큐리티 그룹에 이 인스턴스가 속해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여기 View Rules를 클릭해보면 현재 22번 포트가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건 뭐냐면 이 서버에, 이 인스턴스에 22번 포트만 접근이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22번 포트는 바로 SSH예요. 그래서 SSH라는 것이 접근하는 것만 가능하고 실제로 여러분들이 웹서비스를 하기 위해서는 웹서비스를 위해서 이것을 열어줘야 되는데 웹서비스는 막혀져 있다는 얘기입니다. 웹서비스는 보통 80번 포트를 사용을 해요. 그럼 어떻게 80번 포트도 22번 포트처럼 이렇게 열어줄 수 있냐면 여기 보시면 Security Groups라고 하는 게 Sidebar에 있습니다. 이걸 클릭하고 Quick Launch 다시 1이라는 걸 선택을 하면 이 밑에 스플릿된 화면으로 변경이 되죠. 그럼 그 중에서 Inbound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Inbound는 외부에서 내부로 들어온다는 뜻이에요. Create a New Rule에서 클릭을 하면 이 중에서 HTTP, 즉 웹페이지가 주고받을 수 있는 인터넷을 주고받을 수 있는 프로토컬인데요. 이거를 선택하고 여기 소스는 이렇게 그냥 두시면 되고요. Add Rule을 클릭하게 되면 자, 이렇게 되죠. 그리고 Apply Rule Changes라는 걸 선택하면 현재 지금 우리가 추가한 이 80번 포트에 대한 것이 추가가 되면서 이제 웹도 서비스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이게 방화벽이라고 하는 거고요. 조금 어렵게 느껴질 수가 있는데 그냥 웹도 가능하게 지금 이 보안 부분이 뚫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제가 언급한 포트나 이런 것들은 현재 여러분들한테는 중요한 개념이 아니에요. 자, 그럼 이제 진짜로 이 우리가 만든 웹 서버에 접속을 한번 해보죠. 인스턴스를 다시 클릭합니다. 그리고 오른쪽 클릭을 하고 이 Connect를 선택을 한 다음에 이 Connect에 있는 내용 중에 Public DNS라고 적혀있는 부분 보시죠? 이거를 이렇게 카피해서 복사한 다음에 자, 여기 새 창에다가 이렇게 방금 제가 복사한 URL을 입력하고 엔터를 딱 치면 It Works라고 나오죠. 이건 바로 여러분이 현재 설치한 웹 서버 즉, 아마존 인프라 위에 만들어진 이 웹 서버에 접속을 했다라는 뜻입니다. 이 메시지가 나오면 정상적으로 아마존 웹 서비스를 여러분들이 시작했다라는 의미가 되는 겁니다. 감사합니다.